미야옹 여기서 뭐해?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오 곰이다 곰 안녕 소원 발 봐봐 발 완전 커 강아지 때문에 그래 왜 그래? 초롱아 너 강아지 때렸어? 너 때렸지 초롱이? 어?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냐 근데 여기 더운데 왜 여기 있냐? 왜 하우스 안 덥니?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거든요? 겁나 더워요 이거봐봐 호롱이 보세요 얘 봐봐 흑곰입니다 흑곰이 백곰이 이리와봐 백곰이는 얼굴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해? ㅋㅋ 쟤네 봐봐 고마워 흑곰이 어이구 뛰어오는거 봐 야 내 옷 construc ㅅㅅ 이건 또 뭐야 쟤는 섞였네 삼색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식인데요?! 승질 보소?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꼬마